네. 아이고, 양 회사님께서 회사에는 어쩐 일이십니까? 양 회사가 허브 회사님 드린다고 도시락을 싸워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. 도시락을요? 아이고, 이걸 제가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요. 별거 아니에요. 그냥 여러모로 감사해서 집밥 한 끼 드시라고요.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. 네, 허집사님이 알려주셔서 준비해봤어요. 어서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, 양 회사님. 집밥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. 네, 그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양 회사님. 저희는 그럼. 아, 네. 이만 가볼게요. 잘 먹었습니다, 사모님. 사모님? 아휴, 사모님은 무슨. 그럼 어머님이라고 부를까요? 어머님? 팀장님 어머니시니까 우리한테도 어머니시죠. 아, 그래도 어머님이 훨씬 더 듣기는 좋네. 가요, 엄마.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. 아냐, 넌 나올 거 없어. 일해.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. 가요, 어머니. 아휴, 그럼 그럴까? 아줌마. 그래, 너 잘 만났다. 네가 감히 우리 남진이를 스토커로 몰라?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? 아휴, 너 잘 만났다.